한글자막 by 한효정 이행약이 부족해요 아 미안 야 그래도 현이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력이 중요한 거지 아 이 싸가지가 진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서야 그만 정호사님 전 전 그저 우리 가치를 그렇게 정하지 마 남해 여수 해저 터널도 우리가 함께 해냈잖아 새로이 그떡없어 2022년 남해군 방문에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천만 관광객이 찾는 인구 10만 남해안 중심도시가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주문관님 어떡해요? 우린 그저 그저 작은 지자체일 뿐인데 가능해 나 혼자라면 무리겠지만 남해군에는 남해 군민들과 너희들 있잖아 네 돼 당연한 거야 행님 새로이 남해지는 뭔가 풀린단 말이지 왠지 그렇게 미루어질 것 같아 기간을 뒤쫓는 시곗바늘처럼 합치러 가고 싶어하지 그 어누한 톤을 넘어 테이크 원 눈치봉 끝이에요 제가 원래 이 슬레이트를 탁 쓰는 거 아닌가요? 우리 가치를 그렇게 정하지 마 남해 여수 터널도 우리가 함께 해냈잖아 너무 부드러워요 새로이가 아니니까요 이대로는 우리예요 무엇보다 공개 기능력이 부족해요 어떡해요 어떡해 어떡해 그냥 살려주세요 행님 오케이 내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어떻게 해왔어 어떻게 해왔어 어떻게 해왔어 어떻게 해왔어 어떻게 해왔어 해왔어